아빠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놀이는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잠깐 아빠들이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거 열어보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요? 이거를 안 열고 기다리면 선물 줄 거야 선물 하우가 진짜 좋아하는 거 기다릴 수 있겠지?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먹어 그래, 잼잼이가 작년에 마시멜로우 참기 해봤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절제력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? 네 과연 절망보다 어떨지 궁금한데요?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? 네 열지 말고 기다려, 알았지? 응, 열지 말고 기다려 선물 줄게요 이게 뭘까? 이게 뭐지? 나가야 될까? 열지 말라니까 더 괴롭죠, 이거 소리는 안 나요 미꾸나지는 거 아닌데 미꾸나지는 거 아닌데 그치, 미꾸나지는 소리가 나지 내밀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내밀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응 내밀는 거 있는 거 온갖 상상력이 지금 충동은 대고 있어요 아빠 옮는 거 혹시 아빠가 보고 있나? 체크하고 왜, 왜, 왜? 왜 체크하는 거예요? 아무도 없는 거 같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빠가 안 오네 열어보려고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예요, 저거? 엄마 오는 거 아니야 일단 잡았어요 하우는 봤다 열어볼까? 봤어요?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리라고 했다 안 돼 이거 봐 이거 봐 손 잡기 싫대 나 이거lle 못게 하려고 지금 잼잼이가 못하게 하려고 아님 너무 싸움 으응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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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많이 여다가! 어떡해! 큰일 났다. 완전 대형사! 우와! 아, 기현이! 이게 뭘까? 공인가? 저게 뭐야 근데 진짜? 저도 모르겠네. 공이에요? 어디 가? 이게 뭐지? 까지네? 저게 은박지처럼 될 것 같아, 초콜릿이! 그때 초콜릿인데? 어떻게 입에! 입에 들어가 버렸다. 본 순간 안 넣을 수가 없죠. 하우드! 가르치다! ס간다. 너무rika 저거...